그럼 이제 총평부터 간단하게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2023학년도 수능보다는 쉽게 출제됐어요. 2023학년도 수능은 1등급 컷도 꽤나 낮게 나왔습니다. 대략 42점 정도로 설정이 됐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풀만하게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6월, 9월 평가 업무 의구사가 매우 쉽게 나왔거든. 특히나 9월 평가 업무 의구사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50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조금은 어렵게 출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난이도에 익숙해진 친구들이 느낄 때는 어? 이거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했던 공부, 학습량, 훈련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조금은 편안하게 풀 수 있었던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언제나 말씀드리는 최근 경향에 맞춰서 난이도 상 수준의 문항수의 비율이 조금 더 많은 비율이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한 4문제 정도가 정답률이 비슷하게 다른 문제들보단 조금은 낮게 설정돼 있어요. 4문제 정도가. 그 4문제가 이제 난이도 상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어 선생님 이거 난이도 상 아닌 것 같은데요. 한 중정도 아닐까요? 왜? 본인은 그런 수준의 문제를 풀 때 전혀 두려움도 없고 거리낌도 없고 매끄럽게 풀 수 있다. 그렇다면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얼만큼 노력을 했고 얼만큼 학습을 했는지에 따라 느끼는 쉽고 어려움의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능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문제를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같이 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아주 어렵게 느끼면서 겨우겨우 풀어내면서 원하는 등급을 받을 것인지 시험장에서 그냥 세상 편하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듯이 쉽게 풀어내면서 원하는 등급을 받을 것인지 어떤 걸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그치. 후자를 더 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 중간에 우리들이 수행해야 할 훈련 과정 그 시간들이 꽤나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과정이 고통스러울 때 실전과 결과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많이 웃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효율적으로 대충 공부해서 조금 공부해서 큰 성과를 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나는 진짜 열심히 해서 이만큼 더 많이 해서 편안하게 풀고 좋은 결과 얻겠다. 일단은 이런 일념으로 여러분들이 임하시는 게 조금 더 제가 느낄 땐 권하고 싶은 그런 학습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충해서 잘 보기보다는 진짜 열심히 해서 더 잘하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생소한 거, 계산 문제. 아휴 근데 이건 진짜 우리들 진짜 연습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나 저 연구실에서는 문제를 딱 처음 받아들였을 때 어 이거 되게 쉽게 나왔는데 사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어 아휴 그동안 우리가 했던 공부가 얼만데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이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완벽한 개념 학습 기본이고요. 생소한 문제는 언제나 수능에 나와. 언제나 나와요. 어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 원리로 푸는 문제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자료의 낯설음, 질문 형태의 기존과는 달라진 측면들 이런 것들이 언제나 요소 요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생소하고 낯선 형태의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개념을 끄집어내서 적용시키는 풀어나가는 훈련을 꾸준히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말씀 하나만 더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어 공부를 진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 2학년대 내신 대비로 조금 했어. 내가 한 5단원, 6단원 쪽은 잘하는 것 같아. 아니면 1, 2단원 땐 내가 열심히 했어. 수능 때는 뭐 이쪽은 열심히 했었으니까 다른 부족한 부분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또는 뜬금없이 어떤 특정 주제. 예를 들어 뭐 별의 물리량. 아니면 허블법칙. 어? 아니면 뭐 엘리뉴아라니야 등등.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어 갑자기 생각났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이가 되는 건지 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겉할기로 아 이럴 땐 그냥 이렇고 저럴 땐 저렇다라는 걸 단순하게 일부 내용만 암기해서 여러분들 앞에 주어지는 문제풀이만 하나하나 두 개의 문제풀이만 가능하게 하는 건 본질적인 학습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생각보다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꽤나 많더라고. 왜? 수능 대비를 한답시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긴 하지만 어느 날 모의고사를 풀거나 어느 날 딱 연습을 했을 때 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였지? 라고 이제 궁금증이 생기고 의문점이 생기면 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이 어떤 게 있고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교과 같은 어떤 내용들이 우리에게 학습을 이렇게 시키는지를 차근차근 다 쫙 다 정리해서 완전하게 끝내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야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문장을 놔도 풀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장 이 문제는 답이 뭐지? 이건 어떻게 풀지? 아 이건 이럴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거. 그 단편적인 한두 개에 대한 어떤 공부만 한다고 해서 본질적인 학습이 되지 않는다고. 왜 이런 속담이 있죠? 언발의 오줌 누기. 그래요. 저도 속담은 잘 모릅니다만 그런 임시방편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 내가 이거 안 되니까 이거 잠깐. 이거 안 되니까 이것만 잠깐. 이렇게 띄엄띄엄 공부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진짜 먼 길을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진짜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로 가는 건 진지하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빈틈없이 학습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 하고 싶은지 이해 가시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배경 지식이 갖춰져 있고 어느 정도 실력이 어느 정도는 갖춰있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내용이 제대로 머릿속 마음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 과정을 매우 진지하게 한 번쯤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매년 여러분들에게 권한 건 이제 한 번 수능을 치렀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큰 뜻과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땐 어느 정도 지구과학 원에 대한 성과가 이전 년도 수능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시험 보고 몇 달 쉬면 그냥 쉽게 리셋이 되거든요. 사람 모르고 원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경험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차근차근 다시 한 번 모든 내용들을 복습하기를 권하는 편이에요. 아시겠죠.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푸는 모의고사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주로 제시되는 문제의 수준과 난이도랑 고3, N수생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문제의 수준은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좋아. 그래서 내신 점수가 어느 정도 잘 나왔고 성과가 있었다라는 건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걸 뒷받침하는 거고 단 새롭게 수능 공부를 시작할 땐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 번 다 다시금 채우고 가겠다라는 일령으로 해주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음. 오케이. 그리고 좋아요. 난이도와 관련된 얘기. 총평은 일단락 되는데 사실 지금 이 해설 강의 촬영 시점이 2024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오는 실시간 등급컷은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이렇게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학습 사이트에서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친구들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실시간 등급컷이 이렇게 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성적표가 나온다는 다음에 확정 등급컷 그리고 뭐 각 점수대별 원점수별 표준 점수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지금 나오는 데이터랑 조금의 오차가 또 있을 수 있긴 해요. 그렇게 오차가 크진 않겠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기도 아니면 2024학년도 수능 문제가 현 시점 이 촬영일 기준으로는 1등급컷이 47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50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우리 오즈지구과 카페 또는 뭐 메가스터디 수강후계 워낙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을 또 후기를 남겨주시는데 아니 잘 본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또 1등급컷 50점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보다 등급컷이 높게 설정되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의 걱정과 걱정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저희들이 추구하는 건 같이 함께 열심히 지구과학을 공부한 모든 분들이 1등급이 뭡니까? 다 만점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 제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목표 달성이 된다면 와 몇 등급까지 만점 되는 거니? 근데 그건 저희들이 알바가 아니고 항상 등급컷 상승의 원흉이 되겠다는 인력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단원별 출제문항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세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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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문항, 네문항, 세문항 근데 단원별 출제 문항수에 대한 특이점은 사실은 크게 없어요. 언제나 비슷하게 출제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렵게 출제됐던 문제가 16, 17번 건너뛰고 18, 19, 20번 문제 이 네 문제가 정답률이 다른 문제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네 문제의 정답률 중 어느 하나가 극단적으로 낮다. 이게 아니에요. 아주 극악의 난이도에 한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비슷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어려운 문제가 네문항 정도 출제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까지도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 그러면 그냥 아주 쉽게 가는 거예요. 야 이거 문제 너무 쉽게 나온 거 아니야? 이 생각하면서 푼다니까. 근데 이 네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면 사실은 세 개를 쉽게 풀고 하나만 세 개를 어렵게 풀고 하나만 잘 푸는 경우보다는 사실상 학습량이 그게 못 미친다면 이 네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아쉽게 놓쳤을 수도 있어요. 이제 딱 그런 정도의 어떤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라면 이거 1등급 컷이 47점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려운 시험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진짜 작은 차이, 작은 차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의 임계점을 살짝이라도 넘어가면 그냥 다 쉽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했지만 그 하나의 어떤 문턱을 못 넘어서면 아 조금 어려운데 꽤나 많이 어려웠는데 시간도 부족했는데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었던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할 때 제대로 하고요. 띄엄띄엄 건너뛰지 마시고요. 진짜 처음부터 짠하게 찐하게 메꿔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 잘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해설 강의 차근차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